행복한 의왕시 소식을 1분 안에 전해드립니다. 4월 의왕시 1분 짬 뉴스 시작합니다.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을 구제하라! 특별 미션을 받고 우리 집 발코니 앞으로 출동한 드림월드 피라모닉 오케스트라가 멋진 음악을 선사하며 시민들의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. 힐링으로 가득한 멋진 추억 감사합니다. 400여개가 넘는 크고 작은 기업들이 의왕시의 보금자리를 꾸립니다. 더 젊어지고 더 활기찬 의왕! 기대해봐도 좋겠죠? 전국 긴급재난지원금 신청하셨나요? 시민에게도 지역 소상공인에게도 보탬이 되는 전국 긴급재난지원금 의왕시가 더 빠른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. 의왕시 소식을 빠르고 임팩트 있게 의왕시 1분 짬 뉴스 다음 달에 다시 만나요!